이달의 저녁 페인트타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개인 개인별로 촬영이 있는데 새해반이 있을 겁니다. 찍고 좀 이따가 약 50명의 댄서분들이 또 오셔서 50명이 이렇게 많아. 30명이시나? 30명인가. 좀 약간 과장 곧에서 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 면접까지 하면 50명 정도 되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페인트타운. 어 진짜 타임 큐슈를 넣어야 될까봐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비비드 의상을 제가 입는 건 줄 알고 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네킹이 입는 거였어요. 와우! 오 마이갓 예с! 네, 가져가볼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개인신인데 와이나 때는 랩하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있게 이번에는 감독님께서도 예쁜 느낌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예쁜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었고 감독님이 원하셨던 느낌이랑 제가 원했던 느낌이랑 서로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재밌게 촬영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연막을 묵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새롭게 처음 한 거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한 것 같아요. 연막을 통해 구멍 사이로 연막들이 예쁘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거 묘솔 래프인 줄 알았는데 연막이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촬영 기법. 정말 신기한 촬영 기법. 여기 제목이 진짜 귀찮아. 유리에 물을 뿌려서 신문감 넘치게 약간 케이지 안에 개구리가 있는 느낌으로 찍어봤는데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빛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우빛들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비디오를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장소에서 사슴 입고 이거 쓰면서 찍었어요. 영상 이쁘는 헤어피스가 만들어 주신 걸로 보자마자 긴장 전했어요. 너무 예뻐서. 무거운데 근데 괜찮은 정도예요. 5. 메이크업도 잉슐드 붙였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이번에는 컨셉룩이 예쁜 것 같아요. 다시. 보라 배경에 창문 막 휘날리고 번개가 우르르 캄캄 이런 느낌이거든요. 박쥐하면 떠오르는 게 천둥이고 폭풍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링 사이에 제가 춤을 추는 것도 제가 와 이거는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이 되게 궁금합니다. 제 자리에서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동선 이동이 진짜 8할인데 동선 이동 안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 옆에 솔로고 뉴 때 뮤비에서 입었던 그 착장이 있었는데 제 상징 동물이 백조처럼 발레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발레를 굉장히 못합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제가 또 백조인 만큼 열심히 몰입해서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헤드피스를 처음 이렇게 작용하고 촬영을 했는데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예쁜 꽃들과 함께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항상 꽃이랑 촬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꽃이랑 촬영해서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휘날리면서 휘날리 하면서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기대돼요. 저는 꽃들이랑 했을 때 행복해야 되고 빨리 뮤직비드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정말 일을 다 치고 나비로 퀸트를 전했어요. 나비를 더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 항상 손에 나비를 얹는다거나 날아가는 나비를 구형하는 정말 나비 친구들이랑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손님께가 되게 써물이 나비를 먹었어요. 이제 얼굴을 갖춰서 다양하게 짜면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유령신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또 한 분이에요. 너무 예쁘다! 진짜 왜 저래? 너무 예뻐! 두 줄 이따가 왔어요. 어쩐지 괜찮아. 왜 저래? 고마워, 여준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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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는 그 안무를 처음 맞춰봤는데 공중에 완전 일자로 쫙 올라가야 돼가지고 중심이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신발도 굴리점이 있어가지고 밟으면서도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잘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북을 제가 한 100번 정도 튄 것 같은데 정말 힘을 하나도 빼지 않고 졌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제 옆에는 항상 불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걷지만 다 하나하나 멋있는 씬들이 나온 것 같아요. 늑대 모자 탈을 쓰고 놀이공원에 가서 모자 쓰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멋있는 모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날개가 탄다고 해가지고 기계를 많이 썼는데 CG로 태우시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태우시는 줄 몰라가지고 네온 키고 찍었을 때는 되게 예쁘다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불 붙였을 때는 그 뜨거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컷 하셨는데 바로 소화기로 그거를 끄시는 그 소화기 소리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감독님 뒤로 바로 피신해가지고 그러고 모니터링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멋있는 뮤비가 나오지 않을까 불도 붙였는데 솔로북 이클립스에서 교복을 입고 두리번거리고서 들어갔었거든요. 그 장면을 똑같이 해달라고 하셔서 눈물 눈물거리는 그런 신을 찍었는데요. 되게 새롭더라고요. 4년 전에 했었던 그건데 이클립스 때랑 머리색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때랑 막 이렇게 휙휙휙휙 지나가더라고요. 이 교복을 입는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설렜고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팬분들도 뭔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서 해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4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손 뻗고 손 내리고 끝났습니다. 얼굴도 안 나왔어요. 음... 집에서 이번 세계관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 우리 분들이 잘 풀길 바래요. 저희가 엔딩을 장식했는데 과연 저희의 손 연기?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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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습실에서만 계속 하다가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멤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은 나와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파워풀한 안무로 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밥을 이렇게 든든히 먹고 왔어요. 우리 상 포인트는 제가 항상 샤랄라한 옷을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멋쟁이... 멋쟁이 언니로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신도 기대해주세요. 굿 무신이 찍었는데 저녁에 한 번 더 있어서 댄서 3주став과 함께 그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어 내 안에 가진 것들로 다른 컬러에서 비춰보면서 서로에게 끌렸던 걸 느낄 수 있어 wanna be the cookie 어떤 걸로 덥지 새로운 날 떠오른 달 해킹 홀백 그린 맘 맘 맘 맘 롬 기다려왔던 빛을 밀게 되면 올 거야 둘 다 일하는 한번 가자 말 astute I shut up illes 기 Ribs 此て rolling ации ri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의 컴백을 다 보셨겠죠? 어떠셨나요? 연기 들어갈게요 멋져요 칭찬해 오늘 세트장도 뒤에 되게 화려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멋있고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공부를 저희가 엄청 연습을 했는데 출로 추는 건 아직 좀 힘들더라고요 두 눈이 정말 멋있어요 출연하게 될 거예요 네, 예, 예시 다운로드 한 번에 클 센터 루마이 정말 특별한 씬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멋진 곡물을 만들어주신 30여 명의 댄서 언니 오빠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유망이었는데 멋있게 나왔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